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토이 리슨닝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승입니다. 오늘의 강의부터는요. part 1부터 4까지 골고루 각 파트의 연관성 알아보면서 사실 잘 못 들어도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기술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도 시험장에만 가면 내 실력을 잘 발휘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실전적인 감각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내가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지 출제자의 오답을 분석하고요. 또한 두 개 중에서 헷갈릴 때 어떤 답을 취하는 게 더 빠른 건지 등등을 제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동안 여러분 꼭 읽는 거 따라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적극적으로 수업 따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1번 part 1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 명이 등장하는 사진이다 라고 주제를 우리가 유형 물류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차 뒤에 앉아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앉아있는 이란 sitting 이란 단어가 또 떠오르고요. 남자와 소년이 악수를 하죠. shaking hands란 표현도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표현들을 좀 생각하면서 질문 하나씩 A, B, C, D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주어가 모두 다 동일하게 some people, some people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험에서 A, B, C, D가 등장할 때 모두 주어와 동사가 똑같이 등장을 하면 이어지고 있는 의미상의 동사적인 것과 이어지는 목적어의 명사를 잘 찾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part 1은 오답을 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모두 다 소거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자 볼까요? A, some people are sitting on the real of the car 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전치사 위치 전치사 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on the real of the car 해서 차 뒤쪽에 맞죠. 자 위치가 맞을 경우에는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쪽을 못 들어도 위치만으로도 사실 답과 정답과 오답을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이죠. 비번 갑니다. some people are resting with caps on their laps 입니다. 자 사실 뭔가 쉬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도 resting란 말 많이 씁니다. 그쵸? rest는 귓제 포괄적으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행동을 큰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with their caps on their laps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lap, 무릎 위에 모자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뒤에 위드라는 전치사구가 쭉 이어지는데요. 음 아니었죠. 따라서 뒷부분이 오답이 되죠. 자 3번 some people are getting off of vehicle 이라고 해서 get off 라고 하면 내리다죠. 지금은 사실 뭐 타고 있다 라고 표현해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get off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타다 get on 혹은 차 안으로 타면 get in 이라고 하고요. 내리다 get off 라는 동작 동사가 됩니다. D번 some people are fixing a wheel 이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도 우리가 뭐 하나의 동그란 걸 다 wheel, 핸들도 wheel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wheel을 고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a 였구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이어지는 전치사구를 꼭 확인해라 라고 해서 a 와 b의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로 가볼게요. 원은 하나이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확장해가면서 표현을 계속 익히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파트부터는 시작하는 첫 네 단어를 놓치시면 돼요. 시작하는 첫 네 단어 안에 시제, 주어, 그리고 동사구까지 나오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혹은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와 함께 주어의 동작의 내용을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문사인지 비의문사인지부터 확인하면서 풀어볼게요. 네. 의문사 후였죠. 자 후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유형도 있지만 요즘 시험에서는 그런 게 많이 줄어가고 있죠. 자 이름으로 답하거나 신분, 집책으로 답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동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흑인 레큼만 한답에 우아수왕 이때 후니 주어가 되죠. 그래서 자 누가 좋은 레시왕, 즉 맛있는 레시왕 따위를 소개할 수 있는지를 묻죠. 자 여기 갈만한데 좋은데 있나요? 누가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1번 I highly recommend my doctor 이라고 해서 자 펄트에선 동일한 사운드는 오답의 형률이 높단 말이란 거. 따라서 1번 오답 처리. 2번 The fish is best today. 자 오늘은요 생선 요리가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what의 답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추천합니까? 자 what can you recommend for today's lunch? 라고 할 때 답이겠죠. 3번. Mr. Stern is the best person to ask. 그래서 오늘 2번 문제는 그냥 Stern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Stern이 정말 딱이에요. 적임자예요. 그래서 The best person to ask. 정답 10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여기서 recommend로 지우시고요. 이건 who가 아니라 what로 지우면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2번까지는 괜찮았는데 3번은 또 어떤 유형인지 한번 가보고요. 오늘은 who에 집중해요. 자 제가 who라는 걸 여러분에게 팁을 드렸으니까 이제 뒷단어도 잡아보려고 애써 보세요. 자 그럼 역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qualify란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이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조금 답을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게 유형이 있죠. 자 who do you think is qualified인데 do you think는 괄호예요. 그래서 네 생각엔 이라고 의견을 묻는 건데 결론은 who is qualified for the position 즉 그 자리에 누가 적임자죠. 같이 합니다. who is qualified who is qualified for 이라고 연결하면 돼요. 자 1번 I like them both 자 2번 many people apply for the position 많은 사람이 apply 했다. 아니죠. 자 보세요. 2번, 비번으로 마킹을 하셨다면 qualified란 단어와 배경이 비슷한 누구? apply란 단어에 여러분이 이끌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물어보는데 지원을 했다란 말은 논리가 안 맞죠. 자 2번 attendence was low 하대요.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죠. attendence는 참석도 되겠지만 뒤에 결합되는 단어가 low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쵸. 낮다라는 것은 유율이 낮겠죠. 비율이 낮단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B와 C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을 A로 마킹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문자 하나만으로는 파악이 안되지만 아 두 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야 너 누가 난 것 같아? 사실 더 낫다라는 말은 없지만 누가 적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both란 단어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답이 안 지워지면 거의 A번에 어려운 게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A번에 오는 경우 내가 자꾸 틀리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좀 분석하셔야 돼요. 자 됐나요? quantify 단어 꼭 익혀 두세요. 자 이제 part 3로 또 가볼게요. 자 part 3 3에서의 대화문은 항상 주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part 3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화 주제에 익숙해져서 배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풀어볼게요. 대화 주제에 익숙해져요. 말씀해 주시기 3번이 궁금해 주십시오. pm 수업자분은 com사 org 4. When is the woman going to have her interview? 5. What does the man suggest that the woman do? 6.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That's the spirit. 네, 자, 어때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pply. 아까 우리가 파트에서 했던 3번 문제랑 배경이 좀 연결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원을 하고 나서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언제 인터뷰를 하는지를 또 물어봤고요. 6번 같은 문제는 화자의 어떤 의도, 그죠? man의 mean 한 건데, last spirit 이런 표현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표현을 모르겠으면 그 전에 나왔던 말과 연결한, 연결이 된 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that's the spirit 이란 말은 바로 그 정신이야. 그래서 you've got the point, that's the point. 바로 그거야 라는 그 전에 말에 대한 아주 딱이야 라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일단 스크립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볼게요. Susan, how did you interview with? 하면서 회사명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회사가 나오는데 이 고유명사를 물어보는 게 아까 또 두 번째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명사 자체의 소리에 또 익숙해져야 돼요. 보기에 고유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명사가 그 고유명사가 그 이름이라는 것이 다시 대화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에 익숙해지려고 일단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이를 소리로 연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actually they 갑니다. 자, 뭔가를 물어봤을 때 actually 라고 나오면 어, 사실은 이라고 뭔가 전환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된 이야기를 하겠죠. Babe, I haven't had it yet. 자, 아직 인터뷰를 안 했대요. What supposed to be this Wednesday but it got postponed until next Monday. 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전형적인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예정이 되었었지만 연기가 됐는데, 즉 언제로? 다음 주 월요일이다 라고 이야기 되죠. 자, 이 문장에 여러분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읽고 갈까요? It was supposed to be this once everybody got postponed until next Monday. 그래서 next Monday가 첫 번째 문제 답이죠. 자, 그랬더니 That gives you a few more days to prepare for it. 이 말이? 어, 그러면 너 다행스럽게도 그 몇 주가, 어, 며칠을 더 너가 얻었구나 이제 준비하면 되겠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깐 That's true but I don't think I need to do too much more to get ready.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뭐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자, Are you sure about that? 어, 너 확실하니? Are you sure about that? You can always learn more about the company with your interviewing. 이라고 합니다. 야, 너 확실해? 너 강사의 인터뷰에서 네가 잘 알아봐야지. 또 왜 그래? 라고 하고요. If you use the name of some employees or management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sells 라고 합니다. 자, 문제 상당히 길어서 막 부담되지만 여기서 나온 이 남자의 대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part 3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들으면 돼요. 즉, 남자의 포인트는 야, you can always learn more about the company with your interviewing. 너가 인터뷰하는 회사에 대해서 항상 더 많이 알 수가 있잖아 하면서 좀 알아보라고 정보를 좀 더 얻어보란 말을 하는 거죠. 자, 즉, 초반에 남자가 어떤 말을 뱉고 굉장히 말이 많이 이어져도 그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상세하게 풀어내는 거니까 늘 항상 각 대사에 첫 번 시작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but, however, 이라고 전환하고가 나오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요. 자, 그랬더니 you know, that's a good point. 여자가 어 그래, 맞는 거 같아 라고 동의를 하고요. I think I probably ought to prepare a bit more.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는 계속 겹치는 게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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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러면서, that's the spirit.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음, 맞아. 그러죠. 즉, that's the good point, that's the good point. 그리고, that's the spirit 이란 말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답 확인해 볼까요? 자, next Monday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뭐 말 예정이었다. It was supposed 하면서, but, postpone, until. 이 구조를 외우자. 자, 5번, 남자가 제안하는 것 중에서 you can, you can 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항상 우리가 can이 할 수 있어 라는 능력의 조동사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권유나 제안의 느낌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자, can의 다양한 느낌들도 여러분이 좀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뭔가 가능성, 뭐 허락, 허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아 라는 제안이 된다는 거. 그래서, learn more about 하면서 그 회사명이 나오죠. 자, 6번. 자, that's the spirit 이란 말 한 거는 남자가 뭐예요? He's pleased that the woman will follow his advice. 그래서, 그래, 내가 suggest, 내가 advise 했던 것대로 따라가서 어,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동의한 거죠. 자, 좋죠? 네. 자, 일단 제가 이번 part 3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길다, 문장이 길다 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의 초반 대사에 집중해서 핵심을 잘 뽑아내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시 듣기를 할 땐 꼭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part 4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의 강의에서 마지막을 양치하는 part 4이니까 여러분 좀 더 집중을 잘 해주시고요. 자, part 4 역시 마찬가지예요. 3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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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잘 알면서 가시면 돼요. 즉, key point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하나, 둘, 셋, 세 등분으로 듣는데요. 거의 스토리의 라인은 one, two, three, four, 네 단계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들어 볼게요.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morning and welcome to Regina Living. I'm your host, Diane Simmons. Today's guest will be Ronald Proctor, founder of the Proctor Job Recruiters located here in downtown Regina. For the first segment of our show, Mr. Proctor will be talking about his book, The Best Job For You, which was released just last month by Eglinton Books. During the last segment of today's show, members of the audience will have a chance to ask Mr. Proctor questions about how to find suitable employment. Now, please welcome Mr. Proctor. Number 7.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Number 8. According to the talk, what did Ronald Proctor recently do? Number 9. What will listeners be able to do during the second segment? 네, 좋습니다. 자, 보니까 사실 7, 8, 9 중에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저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파트 4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Generally the background. 지금 어떤 배경인지를 알게 되면 아하 누구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이 최근에 recently 했던 업적 같은 걸 묻잖아요. 그러면 최근이라는 게 뭐 지난달이라고 하던지 지난주라고 하던지 조금 때를 말을 바꾸어서 나오고 그때 동작으로 들어 들어주시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문제에 나오면 그게 비록 뭐 at one o'clock 혹은 in the afternoon 이라고 좀 구체화되어서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에 recently, these days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시간 부사구와 함께 동사를 잡으면 답이 보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during the second segment 이라고 하면 그쵸? second segment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거? 라고 하면 거의 후반부죠. 자, 파트 4에서 세 번째 문제는 거의 후반부에 오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라고 해서 I'm your host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너의 호스트다 라고 해서 진행자구나 라고 7번담 나왔구요. Today's guest will be 하면서 runner, proctor인데 오늘 초대 손님이 있구요. The founder of the proctor job recruiters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은 네, 어떤 리크루트하는 회사였습니다. 리크루트하는 회사에 있구요. Founder, 설립자입니다. Located here in downtown 라고 해서 어디에 위치한다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For the first segment 자, 여기죠. 자, 보면 초반에 자신을 소개했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했구요.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세그먼트는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초대 손님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 할텐데 첫 시간은요? 라고 하며 쇼의 첫 시간에 그분은 talking about his MOOC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아하! 뭔가 책이 중요한 포인트죠. 즉, 쭉 내려가면서 항상 글의 흐름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답이 나왔죠? The best job for you which was released just last month 라고 하며 아, 바로 지난달에 release 출간이 됐구나 라는 거에서 답이 나왔구요. 그 다음 During the last segment 이라고 하면 마지막 시간에는요 Members of the audience will have a chance to ask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이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구요. 자, 저는 오늘 좀 더 요령에 맞춰서 강의해 볼게요. 그래서 7번 아, talkshow에 host구나. 어렵지 않았죠? 초반에 답이 나온다. 8번 자, publish 했다. 라고 해서 아까 동사가 뭐였죠? release죠. 이렇게 토익에서는 무기란 단어는 동일이 가져와도 동사를 바꾸는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이 됐다. 라고 하면 출판을 그거 했다. 라고 하면 publish 아까는 released 라고 됐죠. 자, 그리고 9번에선요 으흠 second segment에서는 you are able to ask 라고 나왔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는 거 까지였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강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와 4에서는 아마도 지문이나 대화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해석하는 느낌으로 가다보면 계속 여러분이 뒤처지게 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 들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들으려는 즉, 흐름 대화의 흐름에 익숙해지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감을 키우시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문장에 highlight 하시고요. 그 highlight된 문장만 좀 더 귀기울이는 연습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 드리고 또 나중에 더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